할렐루야 저 좀 한번 다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은 시선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는 시선이 가야 열리는 거니까요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시고요 다른 생각들과 싸울 줄 아는 은혜는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이거보다는요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더 크게 부어지는 거예요 옥토라고 하는 밭은 어찌 보면 말씀 앞에 자신을 부드럽게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옥토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시선을 주압해드리고 우리의 귀를 줄을 향해 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위 다섯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그림 같으세요? 각종 동물의 시야각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사람의 시야각이 대략 2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200도 정도의 시야각을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개는 250도, 양은 270도, 새는 300도, 소는 330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토끼는요 이게 지금 앙골라 토끼인데 앙골라 토끼는 355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이 365인데 355도면 거의 다 보이는 거죠 거의 다 보이는 이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인간이 제일 못하죠 인간은 사람 앞에 이렇게 정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시야각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짐승들을 보면 훨씬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보다 사람이 못한 존재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죠 개를 보고 내가 너보다 못하다 말을 보고 내가 너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못 보지만 나는 보는 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355도의 어마어마한 시야각을 가진 앙골라 토끼도요 누구는 못 보냐면 자신을 짓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토끼에게 허락되어진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넓게 봐도 안 보인다고요 소나 말, 개, 새 다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지만 결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다른 동시물들은 누릴 수 없는 인간이 가진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말하면서 개에게,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너 하나님 못 보지? 우리는 하나님 본다? 하나님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넓은 시야각이 때로는 방해될 때도 있나 봐요 우리가 경주말을 생각해 보시면 말이, 말 역시 눈이 양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소나 말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소가 한 330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 역시 눈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존재라서 한 35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 덩치는 굉장히 크지만 겁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주마들을 조련할 때는 경주마에게 요즘은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듯 마스크를 씌워요 예전에는 그냥 눈만 가리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마스크까지 씌워가지고 마스크 안에서 귀를 가리고 눈의 일부분을 가려놓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시야각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경주만은 아니지만 지금 이 마찰을 끄는 말 역시 눈의 일부분을 가리면서 너무 옆에 모든 걸 다 바라보고 엉뚱한 행동, 또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자극이 앞에서만 오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눈을 일부러 가린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에 이상한 단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주마가 목표점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듯 다윗 역시 다윗 역시 무언가의 다급함과 쫓김을 느끼며 살겠다는 의지 가지고 막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말의 시야를 가리는 찬대 같은 역할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가 마땅히 보고 누려야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그를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씌워놓은 그런 찬대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누려야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인간에게 부어질 때 사람은 참 따뜻하고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쉬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이고요 사단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서 무엇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실로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입에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덧 다윗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오직 무엇만 보고 있어요? 사울의 녹이 띈 얼굴만 보고 사울의 분노를 쏟아내듯한 그 언어만 그의 귀와 그의 눈에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성경도 이어지고요 그가 왜 가드왕 아기스라고 얘기하는데 가드라고 하는 이곳은요 불레셋의 방백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방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이라고 이야기하면 불레셋의 왕입니다 불레셋 왕에게 자신을 어찌 보면 받아달라고 사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일념 가지고 심지어 어디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냐면 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레셋을 향해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가려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닐까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이 비참해진다 라고 써놨어요 저게 자극적인 제목이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삶이 비참해진다 이 말이 이 말이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 화산이 날아올 때일까요 창이 나에게 날아올 때일까요 아니 난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아닐까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종교인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참석할 것 같고 주일 예배 나오면 헌금도 할 것 같고요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몸에 베어져 있는 종교 생활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찾을 수 없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임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렸던 그러므로 말며마 생겼던 담대함과 정말 인생에 대한 용맹함 같은 것들이 그의 삶에서 찾아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비참함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쓰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용어와 성도가 쓰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를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비참함이라는 걸 거의 대부분 경제 상황 속에서 사용해요 그 사람이 가난하면 어떤 물질을 누리지 못하면 삶이 참 비참해 집이 월세인데 다 작아 그것도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져 있어 그럼 비참하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참 딱하고 안타까운 건 맞죠 그렇지만 이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풍성함 가운데서 누리고 있으면 그게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삶에 가난함이 있으면 그게 성도의 비참함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의 비참함은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내 삶의 어둠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빛의 선물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소산물들이 내 삶에서 발견된다고 이야기하면 목사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엉뚱한 곳을 향해 다름질쳐가는 모습이라면 그 목사 비참한 목사 아닐까요? 한 달 소득이 몇 천만 원, 억에 달하는 큰 부자라고 생각합시다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엉뚱한 곳을 향해 다름질쳐가며 그곳에서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건 성도의 삶의 비참함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게 인생을 변질시키는구나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구나 여러분 이건 다윗만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월상 16장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의 영이 사올에게서 떠나고 여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함지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왜 한순간 광기에 사로잡혀서 독을 뿜어내는 눈빛과 언어와 행실을 가지게 되었는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사올 굉장히 멋있고 매력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여와께서 그를 떠났고 빛이 그의 삶에서 떠났고 악령이 어두움이 그의 인생을 잠식하기 시작하니까 그 번뇌가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더라? 수많은 비참함의 현상들로 만들어 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그냥 관용구로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표현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상은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이리저리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다윗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시간 앞에서 상황 앞에서 점점 점점 비참해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굉장히 낯선 본문을 다윗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참 낯선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전 나중에 다윗이 인생을 회고한다면 아마 이 시절을 아둘란굴에서 정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의 이때가 그의 인생에 비참함으로 고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현상들로 그의 삶이 변질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3회의상 2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부어지면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첫째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요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이 자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 되어줘요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하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죠 더불어서 내게 허락된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의 선물같이 여기며 그를 섬기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 됩니다 심지어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제안하죠 나의 자유를 제안하기도 하고 나의 물질을 기꺼이 그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것이 그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겠죠 은혜를 누리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데 이건 빛에 쌓여져 있는 삶의 모습이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의 인생을 잠식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높당에 간 다윗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제사장의 성읍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아이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높당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멜렉이 다윗을 영접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말이 천리 같겠죠 사울이 약간 변해서 많이 변했죠 다윗을 죽이라 이런 명령을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다 이야기했으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해라고 하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겠죠 그런 과정에 높당에 다윗이 들어오니까 아이멜렉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홀로 있습니까? 어찌하여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딱 봐도 행색이나 모습 자체가 너무 초라하게 자기에게 오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너무 초라하게 오니까 아이멜렉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 내게 명령한 일은 아주 은밀한 일이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서 나의 명령을 수행하라 이런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사울이 나를 신뢰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소문을 들었던 건 다 거짓말이고요 사울은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게 내가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면서 당신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사람이 빛에 쌓여 있는가 어둠에 쌓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요 거짓이라고 하는 말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쌓여져 있으면요 입을 열었을 때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 그 거짓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 그렇죠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쏟아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사라진 인생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있는 건데 이게 사라지면요 뭐만 남냐면요 자기애만 남아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은 전부 다 수단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내 생각, 나를 위한 것에 내 온 삶이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과 같이 거짓말을 아주 사실같이 표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빛에 휩싸여져 있으면요 거짓을 말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이게 나에게 약간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거짓말하기보단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도 사실을 말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굳이 속이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우린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런데 이 하얀 거짓말 역시도 입 밖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고요 웬만하면 침묵하고 싶지 굳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싶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빛에 휩싸여져 있을 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그 사람이 의식되어지기에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버리고 싶지 않죠 심지어 내게 해가 될지언정 그에겐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랬던 삶이 뭐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어둠이 그를 잠식하게 되면 너무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다? 사단이다 이렇게 거짓의 아비를 마귀어 사단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요 사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모를까요? 모르지 않아요 지금 아이멜렉에게 나 사울과 상당히 긴밀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건 사울을 돕는 겁니다 라고 포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을 돕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지어 자기 아들인데도 다윗을 편들었다는 이유 하나예요 다윗을 변호하듯 말했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자기의 대를 이을 왕자에게 단창을 던진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게 사울이라고요 그냥 마음에 잠깐의 호의만 품어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멜렉에게서 나는 떡이라도 한 덩이 얻어야 되겠고 무기라도 한 조각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 가운데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죠 아 나 사실 사실 왕에게 특별한 임무를 받았을 뿐이에요 당신 나를 도와주는 게 사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거침없이 저한테 주세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그거 왕이 기뻐할 겁니다 온갖 감원이솔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아이멜렉과 그 성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할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3회상 2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떡 진설병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이 이제 물려 나오게 되면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아 여긴 칼 같은 건 없고요 당신이 골리아스를 제압했을 때 그 골리아스의 칼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반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떡 저한테 주세요 그 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며 아이멜렉에게서 거룩한 떡을 받아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골리아스의 칼을 받아서 자기가 무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다윗의 비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떡은 가졌어요 비록 칼 한 자루도 허리에 아주 크게 허리에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삶의 진정 영광일까요?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성도의 삶의 아름다움은 구별이에요 구별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린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손에 들어도 되는 것과 손에 들지 않을 것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인의 삶이에요 그리스인의 프라이드죠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아 우리는 아무거나 손에 들지 않아 우리는 모든 것을 덕과 유익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된 걸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인데 지금 다윗이 초라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아무거나 주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든 먹을 수 없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배를 불릴 수만 있다면 그거 나에게 주세요 적국 골리아스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면 그 칼 내게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저는 왜 이렇게 다윗이 초라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인이 거룩한 자존심도 없이 아무거나 준다고 다 먹어요? 아무 손이나 다 잡습니까? 그리스인이 나 지금 보호하겠다고 적국의 칼을 내가 들지 않아야 되는 무기를 아무거나 손에 들고 그걸 막 휘두른다고요? 여러분 구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이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애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애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먹는 자들과 소와 나기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사울은 미치광이가 된 게 맞아요 다윗이 이 돕당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도액이 이야기하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그 땅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떡 한 덩이 줬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칼 하나 내줬다는 이유로요 그 땅을 치는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세마포 애봇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봇을 입었다는 건 목회자를 장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제사장들만 85명을 죽였어요 근데 제사장을 죽인 것도 큰일이지만요 성경을 더 읽다 보면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와 소와 낙이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로 뭉치면 딱 한 단어 나오는 거예요 진멸 호흡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인 거예요 짐승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떡 줬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칼 한 자로 내줬다는 이유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비아달이 와서 다윗이요 나 홀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높당이 진멸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당신에게 이것저것을 얻을 때 거기에 애돔 사람 도액이 있는 걸 내가 봤었는데 아 도액은 반드시 사올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섬뜩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액, 애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던 걸 내가 봤는데 이 도액은 반드시 사올에게 말할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아이고 다 죽었네요 내 탓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들리죠 여러분 자기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준다는 것이 그 땅이 미치광이 사올에게 진멸될 일이다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엘리멜렉에게 어우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올하고 굉장히 친해요 어우 저 지금 배가 보급해서 그러는데 거룩한 떡이라도 주세요 저 지금 무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골리앗 칼이라도 주세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그 땅을 그렇게 자기 것만 누리고 지나가 버렸다고요 다윗이 흘려야 되는 피를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고요 다윗에게 베푼 사랑이 그들에게 검으로 돌아갈 걸 알면서 그는 하나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자가 진짜 위험하다는 건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상대를 희생시킨다고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기꺼이 그에게 손해가 나게 한다고요 내가 흘려야 될 피일지도 모르는데 내 피가 아까워서 그 땅의 젖목이까지의 수많은 생명들이 도살될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런 모습까지 나오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역시 상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연다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건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다윗이 도망갑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하겠다는 일념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불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불레셋 땅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입국심사 뭐 이런 걸까요 왕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알겠어 지문 등록된 것도 아니고 나 모를 거야 그는 그저 숨어들어 불레셋 사람들 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워낙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를 모를 뿐이지 그는 나를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아스를 죽였던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적입니다 사울이 천천히 하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만만의 사람이 다 불레셋 사람들의 생명이었거든요 저 사람 다윗입니다 소리치기 시작했고 왕의 시선이 날아와 꽂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무백관의 시선이 다윗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색이 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미친 거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그를 사로잡았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안 미쳤는데 미친 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생일 때 연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불레셋의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는데 침을 수염에 그득하도록 침을 흘렸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거의 만들어내는 수준이겠죠 막 침을 흘리고 그적거리며 이곳저곳을 뭐 괴기한 그런 행동 보여드리고 싶지만 혼신의 힘을 담긴 연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군요 그런데 하여간 그 사람들의 표면에 저거 가짜인데 이 말 들으면 다윗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명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을 이상하게 표정을 이상하게 온 몸짓을 이상하게 침을 막 만들어서 수염을 적실 만큼 질질 흘리며 광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적이었어요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심사위원장인 아기스가 100점 만점을 딱 든 거죠 100점 만점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가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쏙 성 밖으로 몰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쌍함이 아니고 뭘까요? 우리가 아는 용사 다윗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그의 처세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윈은 그리스윈답게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윈이 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눈빛 표현해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나마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앞에 광인의 춤을 추는 건 그리스윈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짓이 쉬워지고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쉬워지고 그들에게 잠깐의 그들이 사람이 주는 은혜를 받고자 가슴 치며 아파하실 하나님은 뒷전인 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들 앞에 광인의 춤사위를 추고 광인의 눈빛과 입술의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씨는 웃었을 거예요 저 완전 미친놈 아니냐 저거 왜 저거를 여기다 갖다 놨어? 당장 내보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어이 맞습니다 왕이시요 저거 완전 미친놈이네요 행색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마 미쳐서 돌아다니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깔깔깔깔 웃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곁에 계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걸요 제가 예전에 학생의 집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그 중에 한 명을 나오라고 했어요 야 오늘 네가 다윗이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침을 흘리고 그적거리며 한번 네가 표현해봐 그러고 시켰더니요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그래도 안 하면 안 들여보낼 것 같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긴 해야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애들이 얼마나 웃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학생회에 활동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막 깔깔 대면서 막 웃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한순간에 웃음거리인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라면 이 아이의 엄마라면 내가 진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못 웃죠 내 딸이 그렇게 살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안 미쳤는데 미친 척하면서 사는 것 미친 사람이 미친 척하고 사는 것과 안 미쳤는데 미친 척하고 사는 삶 우리 주양의 성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어둠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눈에 들고자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슨이 품지 못할 눈빛들 삶의 자국들이 그렇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무리 손에 떡을 들고 있어도 손에 칼을 들고 있어도 아무리 내 생명이 안전한 것 같아도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손에 빵과 칼을 들고 있어도 우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지금 비참해졌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모습을 살펴봤어요 과연 나는 이 어둠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 시대적으로 코로나와 정말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 엉뚱한 삶의 스토리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잃어버리는 삶의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증세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야구부서 1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우리 한 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엇처럼 보라는 거예요?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아 다윗의 인생이 그랬네? 야 아기스 앞에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고? 야 되게 웃긴다 이렇게만 보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거울과 같이 자기 생긴 얼굴을 쳐다보는 거울과 같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통해 보라는 거죠 다윗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병증들 거짓말과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의 모습들 빵 한 조각 뭐 하나 얻겠다고 정말 온갖 가모니설로 그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혹은 미치광이 같은 행실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둠에 참식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말인 걸 아는데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행실인 걸 아는데 혹시 내 안에도 거짓말, 이기심, 세상이나 들법한 그런 무기들 타인 앞에 그의 환심을 얻고자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하며 그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있다면요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결론이 있다고요 뭐다? 아, 빛이 사라졌구나 내 삶의 빛이 사라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증세가 있다면 질병을 의심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요즘 전국민을 의사처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쵸, 열이나 아, 나 왠지 병 있는 거 아닐까? 코를 쑤셔야겠어 목이 컬컬해 아, 나 병 있는 거 아닐까? 코를 쑤셔야 되겠어 어, 기침했네? 코를 쑤셔야 되겠어 병증 앞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거침없이 코를 쑤시더라고요 목사도 코를 쑤시고 사모도 쑤시고 애들 코도 쑤시고 여러분 앞에 마스크 벗고 설교하려고 쑤시고 또 쑤시고 그러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질병이 있을까 봐 남들을 위협하는 혹여나 질병에 걸려 있을까 봐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증이 있으니까 열이 나는 것 같으니까 왠지 오한이 있는 것 같고 목이 컬컬하고 기침이 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면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다윗의 어둠의 현상이 내 인생에서 표현되고 있다면 아, 빛의 부재구나 은혜의 부재구나 여러분, 어둠이 느껴진다면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10편 42편 1절에서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42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깨달으면 여러분, 바쁘게 일상을 살 때가 아닌 거예요 아, 병에 걸렸구나 제일 먼저 무엇을 하세요? 격리부터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똑같지 않을까요? 아, 내가 지금 어둠에 잠식됐구나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내 안에 이웃의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 환희로 예배하는 모습이 없어요 거짓이 보여지고 미치광이 같은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일상에 바쁜 삶을 살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도록 격리할 때인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정말 물을 찾기 위해 펄쩍펄쩍 뛰는 사슴과 같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함 가지고 조일 하나님을 찾아도록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가진다면 역대상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여 갈망하고 있는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빛의 부재를 느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를 사로잡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누가 보면 11장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압이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일단 청년부 수련회 때 설교도 이 본문 가지고 마지막으로 맺을 거예요 너무 심플한 결론이더라고요 아 내가 왜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왜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내가 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왜 내 인생이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찾지 않아서 그래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결국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샌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우린 빛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어두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여러분이 블레셋에서 정말 미친 척하며 지내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주인답게 삽시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도다운 배고플지언정 나 그 떡 못 먹겠다 내게 워낙던 떡이 아닙니까 내가 위험에 빠진다고 해도 나 골리앗 칼 들고 나가진 않겠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너의 눈을 현혹하기 위한 미치광이짓 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부심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는 하나님 제가 왕국에서 누리던 거 다 잊어버렸어도요 하나님만큼 꼭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부심을 얻 undertake